안녕하세요 저는 신현 저는 하이형 오늘 뭐야봐야 또몰래스 은혜 이거 바닥에 왜 뭐야 하이형 와 은혜 하이형이 만들었대요 이따 좀 빨리 나가자 아 나야 박신현 나 오늘 빨리 챙겨줍니다 자 저 편지 편지 빨리 빨리 에어 아 잔립에 기어서 빨리 빨리 시간이 없도록 빨리 에어 빨리 에어 하이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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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가세요. 야, 오늘 뭐 할까요? 오늘 연구산더맨도 못 살겠습니다. 나랑 같이 가야 하는데. 어? 하요인아! 비쌀걸? 아, 비싼데. 할 거. 엄마 돈이 많다. 어, 같이 가야 하는데. 나는 왜 못 가는 거야?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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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정말. 자, 오늘 뭐 할 거예요, 서연이? 저는 옷 할 거예요. 옷? 왜 옷을 사요? 안녕하세요. 빨리 빌려. 자, 이거 토끼도 할 겁니다. 아, 그러면 여기 와 하세요. 네. 네, 좋아요. 아, 이제 됐군요. 빨리 해요. 네, 자, 여기. 따 따 따 따 따. 오오오오. 식당이 안 해요. 어, 호연아. 너 이거 사는 게 그야 끝이야. 아, 이거 하고. 아, 이거 해. 이것만 끝. 어. 이것만 끝. 이것만 끝. 하나. 봐봐. 네. 다음에. 이렇게 하면은 못 사. 어, 그러면은? 모자만 살 수 있어요. 하나, 그야 이 정도를 살까? 하나, 인약 되었나? 인약 되었다. 이거, 와, 서연아 한 번 해봐. 허니 다 나왔다. 허니 돈, 돈 얻어야겠다. 응, 난 정말 이루어. 돈, 돈이 서연이가 없다, 없다. 아, 나 왜? 언니 돈이 없다. 나가서 해놓을까요? 이웃할 수 있다. 자, 일단은, 저는? 하요이의 밥은 줘야죠. 아, 맞다. 아, 이거 해야 하고 그랬는데. 하요이의 내, 어. 밥을 줘야 해요. 아, 저 지금, 돈, 돈, 너기에 돈이 떠야 해. 아, 나 저랑 같이 가야 해요. 아우, 왜요, 나 왜? 어, 열심히, 운동하고 있대. 아니, 오늘 3년. 아, 왜요? 거뜬지 않나요? 아, 진짜. 돈을 줘 Us, 굿마로 줘야 해요. 돈이 버여버리는 구나니요. 돈보다도 더. 돈라는 에요. 안 돼요. 왜요? geb gets empty Blobs. 빵. 빵? 왜? 와줄까? 오시오 제가 돈이 빼줄 수 있으니까. 음. 조금 이따가 사두면 해둬래요 돈? 아 맞다 오빠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다시 들어올게요 빨리해요 영상이 15분만 해야돼요 끝나요 네 빨리해 빨리해 어 여군이 아닌거 같아요 어 어 존이 조금 있대 존이 조금 있대 0이다 존이